눈의 노안은 40대 전후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20대와 30대의 젊은 노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 때 초점 전환이 늦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노안을 의심해봐야 한다. 안과 전문의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습관이 젊은 노안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흘리는 차 안이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행동은 눈에 피로감을 주어 시력저하 등의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눈은 주위 환경과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신체기관인 만큼 생활 속 눈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20분 사용 후에는 20초 휴식을 갖자.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장시간 주시하다 보면 1분당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시력이 저하되며 노안을 촉진시킬 수 있다.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20분 사용한 뒤에 20초 가량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때 시야는 먼 곳을 편하게 바라보며 된장된 눈의 근육을 풀어주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눈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도 눈 건강에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눈의 거리는 40에서 70cm가 적당하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서 40에서 70cm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화면을 응시할 경우 화면 속 유해광선이 눈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또한 방안을 어둡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응시할 경우 눈의 피로를 가중시킴으로 주변 조명을 켜두어서 방안의 밝기 편차를 줄이고 모니터를 자신의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눈체조법을 하루 5분 해주자. 간단한 눈체조를 활용하여 지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엄지손가락 끝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10cm 전후의 거리에 두고 약 8초간 응시한다. 2. 자신의 시야에 있는 가장 먼 곳의 한 점을 집중해서 약 8초간 본다. 3. 위에 두 가지 동작을 6번 반복한다. 이처럼 하루 5분 눈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체조법을 통해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 위치한 체조법의 1. bears는 4분 눈 밑에 요리합니다. 4. 위치한 체조법의 1. bears는 1.